영화 하트어택은 한 소녀가 심장마비에 걸린 남자를 살리기 위해서 100번의 시간을 돌리는 아주 귀엽고 깜찍하고 또 슬픈 감정을 담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담아낼 수 있는 영화 미장사의 비주얼을 중심으로 재미있게 편집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0을 전달받고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알게 되니까 오히려 큰 카메라나 장비로는 할 수 없는 앵글이나 움직임들을 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아이디어들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핸드폰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도 들고 영화 카메라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로도 충분히 뭔가를 만들 수는 있겠구나 최대한 제가 찍는 방법들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한 번쯤 따라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였으면 했어요 아 저 장면을 저렇게 찍었구나 하는 재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wooh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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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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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ed w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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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시